언 언 이제 와도 생각나 너 같은 여자로 어떤 걸 나 왜 몰랐을까 지금의 날을 봐 TV에 빛이 른 내 모습 힙합 한다고 날뛰던 철없던 내가 아닌 랩갓 안녕하세요. 어 갔어 어디. 가자. 여기가 어디야? 일산으로 가죠 그러면. 아 일산 경기도가 아니지. 아닌가? 일산 경기도예요. 일산 경기도야? 아 왜 장쏘는데 몰라요. 어? 어? 뭐 저 어디다 저 판 거예요?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이러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랑. 이미 제가 법적으로 몇 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늘어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뭔 개소리야! 안녕. 아저씨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하나 둘 셋. 보셨나요? 제가 볼까요? 어떤 나의 일상. 나의 인기. 안녕하세요. 어머머 여기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뿅. 제가 사랑합니다. 뿅. 아유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노래가 나왔어요. 한 번만. 다시 들어야 되겠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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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때문이야. 아무래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죠. 저의 인기는. 돈 때문이야. 저희 회사 소속 가수가. 저기 그걸 했었죠. 뮤직비디오를. 근데 배경이 똑같습니다. 어 애기들이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피디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원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화성 시민분들이 원래는 이제 일상 속에서 예술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관람도 하시고 예술이 일상과 마주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져서. 없죠. 그래서 화성 시민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것을 업로드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맞죠? 맞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촬영하고 계셨네. 아 그래요? 이거 하자, 바나나 차차도 들고 하다가 도와주신다고 제가 좀 도움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주 서프레이즈하게 봐봤어요 여기 가시죠 가시죠 이미지나 그냥 듣는다고요? Go drop the beat Yeah 안녕하세요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따가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분이 좋아 기분 탓 일수도 있지만 It's alright 바래왔던 많은 꿈들 전부 다 잘될 것 같잖아 그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한 곡 해왔어요 또 날씨에 맞게 Ba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원터쳐보려고 했는데 아 또 저기 알바들이 또 와 기계처럼 로버트처럼 와아 표정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Bane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전히 내 맘속에 Bane 너의 습관이 나와 너 아시는 분들 따라 불러주실 거 아직 내 맘속에 사나 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Bane 내 피부에 Bane 내 피부에 Bane 너를 씻으려 해도 아주 시끄럽네 귀를 볼륨 줄일까? Yo 어느덧 이젠 나도 서른쯤 나이를 먹고 아직까지 자금 안 준 고차 하나 없던 언제 시금 없는 날 치고 그래 거 말해주던 너 그 친구 없는 내가 가진 게 많다 말하던 너 넌 말했지 명품 백 보다 말 한마디 그 저택은 해외여행보다 난둘이 집안 공원에서 얻는 게 나도 좋다면 몸에 좋지 않다면 먹지 말라 했던다면 이제 와도 생각나 너 같은 여자로 어떤 걸 날 왜 몰랐을까 지금의 나를 봐 TV에 비치는 내 모습 힙합 한다고 날 뜨는 처럼 넌 내가 아닌 랩 가수 연인이 사실 별거 없는 타이틀 너무 줄 수 없었던 이 자리 결국 나를 먹고 나서라 다른 여자와의 차이 변했지만 항상 미워놨어 난 너의 점이 흔들고 상상 너도의 습관이 나만 매일 할인 내 맘에 사나 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빼 너의 향기가 나 맘에 너를 씻으려 해도 똑짓게 베는 걸 유튜브 봐봐 볼 거 없으면 경기도 콘텐츠 진흥만 볼래? 경콘진 아무도 안 봐 대박이야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공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불가한 상황에서 그래도 뭐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취지가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장르의 뮤지션들과의 콜라보 이런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개멀다 수고하셨어요 돈 때문에 개죽지는 마라 나오자 그림 젖이네 와 진짜 기득이다 인간 셀카봉 네 저희가 경기진흥원에 지원해서 형님하고 한다는 소리 듣죠 바로 그냥 눌러버릅 저희 안양대학교 힙합트레인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찾아가야 되네 어 찾아와 어 난 안가 와야돼 저희가 니가 와 내가 왔잖아 wow